안녕하세요. 라스트필름스쿨 변신마스터클래스 오늘은 칼라와 메이크업입니다. 칼라, 즉 색은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실제 생활에 유익한 내용과 메이크업과 관련된 칼라에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자, 색은 뛰어난 세일즈멘이다. 색은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 구입한 동기가 되고 그 색의 끌림으로 인해서 구매 심리가 일어나고 사용하게 되고 몸에 지니게 됩니다. 우리가 옷을 살 때나 장식품, 생활용품을 살 때도 디자인보다 색이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먼저 각 색이 가진 이미지를 열거해 보면 레드는 정열적이고 드라마틱하고 핑크는 상냥함과 섬세함 오렌지는 에너지와 자극적인 것을 표현하고 옐로우는 태양광선과 따뜻한 기운 또 그린은 안정을 환기시키고 블루는 마음을 위로하는 느낌이고 퍼플은 고급스러움 갈색은 의지가 있어 보이고 블랙은 신비적이고 세련돼 보이고 그레이는 보수적이고 칙칙해 보이고 등의 이미지를 가졌다는 것을 대강은 아실듯 합니다. 어린이들과 관련된 색이 노란색인 건 잘 아시죠? 유치원 아이들의 옷, 가방, 스쿨버스, 학원차까지도 삥알이 색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란색은 명도가 높은 색입니다. 즉, 선명한 노란색은 눈에 가장 잘 띄는 색이죠. 작은 아이들을 눈에 잘 띄게 보호하기 위해서 Watch out, 노란색으로 주의를 주기 위함입니다. 전 세계 어느 도시에서나 스쿨버스 색은 노란색입니다. 자, 우리 색으로 다이어트를 한번 시도해 볼까요? 식욕을 돋구는 색은 무슨 색일까요? 빨간색이죠? 반면에 식욕을 억제하는 색은 파란색입니다. 빛나는 고추장으로 비빔밥, 김치볶음밥, 토마토 스파게티 말만 들어도 군침이 도는데 붉은색 음식은 어느 정도 배가 불러도 그릇을 비울 때까지 끊임없이 먹게 됩니다. 만약 비빔밥이 파란색이었다면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요? 오늘부터 파란 그릇에 파란 손잡이 스푼과 젓가락을 이용해 보세요.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지난번 강의 때 검은색은 잘 드러나지 않는 축소색이라고 하였는데 여러분은 의상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검은색을 입었을 때 다른 색에 비해서 날씬해 보입니다. 반면에 팽창색은 하얀색입니다. 밝게 도드라져 실제 크기보다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메이크업을 할 때 감추고 싶은 부위는 어두운 쉐이딩 드러내고 싶은 부분은 밝은 하이라이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차 색깔은 검은색이고 반면에 가장 적은 차 색깔은 하얀색이겠죠. 검은색은 흡수색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검은색을 입으면 빛나는 젊음을 흡수해서 보여주어서 아주 세련돼 보이겠지만 반면에 나이 든 사람이 입으면 주름과 검버섯, 칙칙한 피부 등을 그대로 흡수해 보여주기 때문에 더 나이 들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입은 이런 가죽 자켓 같은 것은 약간 샤이니가 있죠. 이런 경우는 의외로 검은색이지만 반사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검은색을 회피하고 밝은색을 선호하는 이유는 검은색의 죽음을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밝은색을 입었을 때 더 젊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조금 더 클로즈업해서 우리 신체의 위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0.3초 안에 상다방의 이미지를 스캔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이미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 팩터가 바로 헤어스타일이기 때문입니다. 동양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머리 길이가 점점 짧아집니다.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유명 아이콘들 40살이 넘으면 쇼카트로 머리가 단발로 짧게 짧게 짧아지죠. 메리스트립은 60이 넘어도 긴 머리를 멋들어지게 소화하는데 왜 그럴까요? 동양인들의 머리는 어두운 흑발색입니다. 얼굴과 가장 가까운 게 있죠. 나이가 들수록 윤기 없는 검은색이 얼굴 가장 가까이에서 피부를 더 칙칙하게 보이게 하고 나이 들어 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브론드 헤어인 메리스트립은 맘마미아에서도 보실 듯이 긴 머리를 자연스럽고 멋들어지게 소화하죠. 그 이유는 밝은 브론드 헤어가 메리스트립의 잠시 흐름과 잡티 세월의 흔적을 반사시켜서 더 젊어 보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메이크업과 관련된 컬러에 빅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12색상 안을 원으로 돌려놓은 것이고 오른쪽 사진은 원을 펴서 가로로 일렬벨에 놓은 것인데 가로의 맨 첫째 줄이 원색이고 세로로 내려오는 색들은 각 원색의 무채색 즉 흰색부터 검은색까지를 섞어가며 내려온 변화입니다. 일반적으로 칼라학자에 따라 8색상 안, 10색상 안, 12색상 안 그리고 24색상 안으로 나누는데 참고로 40색상 안 이상도 있습니다. 보통 10색상 안, 12색상 안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그림은 외울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쉽게 머리에 입력 가능합니다. 색의 기본 3색은 빨강, 파랑, 노랑입니다. 미니스톱의 간판, 빨파노를 생각하시면 바로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다음, 빨파노의 색을 두 개씩 섞으면 무지개색이 됩니다. 빨강과 파랑은 보라색, 빨강과 노랑은 주황색, 파랑과 노랑은 초록색으로 하면 빨주, 노초, 파남보가 되겠죠. 무지개색인 빨주, 노초, 파남보에 사이색들을 도출하는 정도에 따라 색상 안 수가 나옵니다. 왼쪽 원형 색상 안에서 옐로우부터 퍼플까지 따뜻한 색, 즉 웜 칼라입니다. 반대로 초록부터 블루 퍼플까지 시원한 색, 쿨 칼라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첫 번째 사진은 백화점 겨울 디스플레이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여름 디스플레이입니다. 백화점은 색과 디스플레이로 고객의 구매 심리를 유도합니다. 그럼 위에 웜톤, 쿨톤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피부톤은 어떤 톤인지 알아가 봅시다. 첫째, 햇빛에 나갈 장시간 있었을 때 저는 금방 피부가 까맣게 타요 하시는 분은 웜톤입니다. 대체로 피부톤이 좀 어두운 경우 웜톤이 많은 편입니다. 저는요, 피부가 빨갛게 익었다가 진정시키면 바로 제 피부로 돌아갑니다. 쿨톤입니다. 우윳빛에 하얀 피부들이 좀 많은 편이죠? 그러나 쿨톤, 방심하지 마세요. 하와이 같은 장소에서 한 달 이상 해변에서 노출시키면 멜라늄 색소가 증가해서 쿨톤으로 돌아가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둘째, 귀걸이, 목걸이 등의 장신구가 금색, 골드가 잘 어울리면 웜톤입니다. 반면에 실버가 잘 어울리면 쿨톤입니다. 셋째, 립스틱 색이, 오렌지 색 계열이 잘 어울리면 웜톤입니다. 오렌지 레드, 오렌지 브라운 등이죠. 핑크계 립스틱이 잘 어울리면 쿨톤입니다. 핑크레드, 핑크 브라운 등입니다. 위 테스트 중 두 개 이상이 자신감 맞으면 피부톤의 웜톤과 쿨톤을 쉽게 알 수 있고 간혹 학생들 중에 저는 위의 내용들이 모두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무슨 톤이죠? 라고 질문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쿨톤과 웜톤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축복받은 전천우 피부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보통 중성 피부에 피부톤이 투명한 올리브톤이 중성톤입니다. 그렇다고 백인은 모두 쿨톤, 흑인은 모두 웜톤은 절대 아닙니다. 위와 같이 웜톤, 쿨톤을 간단하게 나누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동양인의 머리와 눈 색깔이 블랙브라운이라는 전제 조건에서입니다. 머리를 연갈색 혹은 노랗게 염색하거나 칼라렌즈를 끼는 경우는 기본 피부톤만 가지고 웜, 쿨톤을 단정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혹 내가 예전에는 핑크 립스틱이 엄청 잘 어울렸는데 요새 왜 이렇게 안 봤지? 하며 고민하신 적 있으셨나요? 그런 분 혹시 머리 염색하셨는지요? 머리색의 웜톤과 쿨톤이 부딪혀서 부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 립 색깔과 볼터치 색은 같은 색 계열이어야 합니다. 칼라에서도 균형과 조화를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 강의 들으시면 잠시 갈등하시겠죠? 아 그럼 나는 웜톤이니까 영원히 핑크 계열 립스틱을 사용 못하는 거야? 아닙니다. 그래서 칼라 조합으로 고민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핑크에는 연분홍, 꽃분홍, 진분홍, 인디안핑크, 브라운핑크 등등 핑크 계열 스펙트럼만 해도 셀 수 없이 맞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톤에 맞는 핑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색조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동일 색상 조합 둘째, 근사색 조합 셋째, 보색 조합 넷째, 트라이아드 색조합입니다. 색상과 톤 시스템의 세로열입니다. R이라고 쓰여있는 레드 빨간색의 세로열은 모두 빨간색의 동색 계열입니다. 빨강의 마지막 색은 거의 검은색처럼 보이는데 검은색이 아니라 빨강과 무채색 검은색을 섞은 조합입니다. 이처럼 세로열은 무채색인 흰색부터 회색, 검은색을 섞어가며 채도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즉, 색의 세로열 조합은 동일 색상 조합입니다. 심플한 배색이지만 매력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두번째, 근사색 조합은 그린 또는 블루 그린과 그린블루 레드 또는 레드 퍼플 같이 색상 안에서 가깝게 오는 색상의 조합입니다. 가까운 색상의 조합이기 때문에 잘 조화돼서 눈에 편안함을 주는 좋은 조합입니다. 위에 두 동일색 조합과 근사색 조합은 데일리 메이크업에 많이 사용하는 색의 조합입니다. 부담스럽지 않고 안정감을 주기 때문인 듯합니다. 세번째 보색 조합과 네번째 트라이아드 색 조합은 강렬합니다. 먼저 보색 조합을 설명하면 색상 안이 서로 반대편에 위치한 색들을 의미합니다. 빨강과 초록, 노랑과 보라, 주황과 파랑 즉 보색은 색상 거리가 가장 멀고 차이도 가장 크며 가장 강한 대비를 이룸으로써 강렬한 인상과 화려한 느낌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 마트에 가면 일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회 참치가 빨간색인데 그 선명한 빨간색을 더 도드라지게 보이기 위해서 밑에 초록색 나뭇잎을 깔아줍니다. 아주 싱싱하게 생선의 빨간빛을 표현해 구매 욕구를 갖게 하는 거죠. 보색 관계는 서로 같이 어울릴 때는 상대방의 색을 더 도드라지게 도와주지만 섞었을 때 무채색이 되기 때문에 메이크업에서는 빨간 피부나 노리끼리한 피부의 보색인 그린 또는 라벤드 색의 메이크업 베이스가 색을 중화시켜서 특정한 피부색을 다운시켜줍니다. 따라서 보색 조합은 그린과 레드, 블루와 오렌지, 옐로우와 블루 퍼플 등 색상 안에서 맞은편에 오는 색상의 조합입니다. 보색이라는 것은 반대편에 오는 색상의 웜 칼라와 쿨 칼라의 조합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생겨 약동적이고 드라마틱한 배색이 됩니다. 좀 화려한 색 조합이기에 화려한 캐릭터, 그라이머 메이크업, 패션 메이크업 등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트라이아드 색 조합입니다. 이것은 전문가적인 색 조합인데 여러분들도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트라이아드라는 뜻은 음악의 음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에서는 쉽게 세 개가 한 조를 이루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트라이아드 색 조합은 삼극색이 세 개로 조합된 색 조합입니다. 색상 안에서 첫 색을 주황색으로 선택했다면 세 조합 띄고 보라색, 또 세 조합 띄고 그린색, 즉 주황, 보라, 그린 세 개의 색 조합이 트라이아드 색 조합입니다. 미니스탑의 빨, 파노도 트라이아드 색 조합이라고 할 수 있죠. 이와 같은 조합을 처음 대할 때는 그다지 좋은 배색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촌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색의 농담과 각각의 색의 불량의 비율을 정확하게 선택하면 대단히 아름다운 조합이 되고 굉장히 세련되어 보입니다. 영화를 하나 추천해 드릴까요? 제가 우울할 때 가끔씩 보는 유브갓메일, 맥라이언과 톰 힝크스 주연입니다. 미술감독이 영화의 분위기에 맞게 색감 연출을 잘 해주셔서 볼 때마다 유쾌하고 따뜻해집니다. 거기 귀엽고 사랑스러운 여자 꼬마가 나오는데 의상이 주황, 보라, 그린, 트라이아드 색 조합이었습니다. 고급스럽고 어썸했습니다. 메이크업은 패션과 연관이 깊습니다. 영화나 극의 분장 테스트도 의상이 결정된 후에 하게 됩니다. 드레스업의 데일리 메이크업은 조금 빈약해 보입니다. 웨딩 메이크업도 패션과 어울리는 패션 메이크업입니다. 여러분도 인터뷰나 오디션 등에 갈 때는 데일리 메이크업보다 의상과 연결되는 메이크업을 하실 겁니다. 만약 메이크업과 의상이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느끼신다면 얼굴과 의상을 연결시켜줄 스카프나 목도리 등을 연출해 보세요. 학교에서는 여기까지 세기론 강의를 하고 실습에 들어갑니다. 마스크를 반으로 나누어 반은 데일리 메이크업을 위한 동일색이나 유사색 조합 중 하나를 선택하여 메이크업하고 나머지 반은 전혀 다른 자신이 되어보기 위한 보색이나 트라이아드 조합을 선택하여 더블 페이스를 해보는 것입니다. 학생 작품입니다. 반쪽은 동색 조합, 반쪽은 보색 조합입니다. 보시듯이 반쪽은 데일리 메이크업이고 반쪽은 패션 메이크업입니다. 색상한 조각을 부위마다 붙여 놓았는데 색 조합을 생각하며 종이의 한 시안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메이크업 초보자라면 사진과 같이 여러분의 사진을 확대하여 프린트를 하세요. 블랙 화이트 인쇄로 그리고 그 종이 위에 색연필, 파스텔, 물감, 화장품 등 어떤 재료도 상관없으니까 절대 시각으로 본 각자의 얼굴을 수정하고 싶은 만큼 다양한 색으로 그리면서 수정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웜, 쿨톤, 아이섀도우 조합을 화면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아티스트입니다.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기셨나요? 거울 앞에 가셔서 붓을 들어보세요. 실전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에 직관적으로 끌린다고 합니다. 이것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독일의 색채학자 요하네스 이텐입니다. 다만 우리들이 태어나면서 갖는 직관을 언제나 쫓는 것은 아닙니다. 색의 기호에 관계되는 직관은 부모, 친구, 문화, 교육 등의 영향으로 길러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 목적은 색에 대한 재미있는 지식을 알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잊고 있었던 각자의 본능적인 색채 감성을 깨워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들을 찾아가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핑크가 안 어울리는 게 아니라 핑크의 광범위한 스펙트럼에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핑크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즉, 색에 대한 편견이나 지식보다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색들을 시도하다 보면 입체적인 색의 균형과 조화를 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스테이지 메이크업입니다. 연극영화과 학생들, 배우 지망생, 무대 예술을 하시는 분들의 필수 선택 과목입니다. 가발 수염은 물론 캣츠 메이크업도 당연히 데모합니다. 뮤지컬이나 오페라 연극 등을 보러 가실 때 많은 도움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